야, 그, 그 좀 가면 돼, 이리 와. 어느 것을 먹을까요? 알아맞혀보세요, 딩동댕동. 매니저가 담당 연예인 밥도쌤 깎고 하루 종일 나가서 잘하는 짓이다. 무슨 매니저 주제에 우주 탑스타보다 더 바빠요. 너 그거 뭐야? 어디서 났어? 뽀삐야, 너 더러운 거 맞으면 큰일 나. 뽀삐야, 뽀삐야. 뽀삐야. 집에 가자니까 그만. 뭐야 저거. 이 미친 또라이 새끼야, 그만둘란다. 잘 먹고 잘 놀아. 미쳐버린다, 미친 씨. 또, 또, 또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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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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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무슨 수를 써서는 널 피초를 내 눈앞에 데리고 오라고요, 당장! 대표님이 뽑은 사람이잖아! 내가 어디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. 아, 내 쌩쌩이들 진짜 씨. 원상복귀 될 때까지 대만 행사 안 갑니다, 저. 끊어요. 아, 이건 또 뭐 안 되는 거야, 진짜. 깡지야. 죄다 오거네, 진짜.